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육지에서 볼 수 없는 해안 절경과 비경이 환상적이며 갱이 갓내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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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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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울릉도선 관광유람선을 타보았는데요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울릉도의 기암 절벽과 각양각색의 형상들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지에서만 보다는 울릉도와는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끝까지 유람선을 따라오는 발맹이들에게 줄 세업광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